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금융위원회가 일반 국민 600명,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결과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6.6%를 기록했습니다. 연령별로는 20대의 77.9%가 40대의 72.3%가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. 또 응답자의 83.7%는 무주택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현행 주택담보 인정 대출 비율 LTV 10% 추가 혜택 조치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